이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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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나는 너무도 무능하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여사를 마음에 두고 좋아했던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만 그 마음을 나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떻든 저는 선생님과 헤어져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식놈 때문에 한 울타리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저는 선생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여사 우리 소급히 서둘지 맙시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때가 물어 익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여성의 길목에서 송재철 이미 계절은 가을에 접어드는 시기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찬바람이 불고 추위도 닥쳐올 텐데 이렇게 아버지 혼자 계시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 좋은 분이라도 계시면 동무사마 같이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며 해련한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버지에게서 정과 다른 점을 느낄 수도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표정이 많이 밝게 보였기 때문이다. 전 같으면 별반 말도 없으시고 그저 왔냐 하는 정도의 의사 표시가 전부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를 보자 말씀하신다. 김수방은 직장일 잘 다니고 있지? 너도 어서 아기를 가져야 할 텐데 아직 소식이 없는 모양이로구나. 걱정이다. 가성에는 아예 울음소리가 넘쳐나야 사람 사는 맛이 나는 법인데 말이다. 요즘 어시장은 활기가 넘친단다. 거기에 등다라 생선행상 여인들도 많이 모여들고 그 덕에 나도 여기저기 불려 다니느라 바쁘고 하루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지경이란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마음이 밝아지셨다는 증거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근래에 볼 수 없었던 아버지의 밝은 변화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전에 보지 못했던 생선행상 여인들이 이고 다니는 커다란 양푼이 출입문 한옆에 놓여 있는 것이 유난히 혜련의 눈을 끌었던 것이다. 아버지, 웬 양푼이 여기에 있어요? 누구 거예요? 어, 그건 행상하는 아주머니 그런다. 어저께 그 사람이 몸이 좀 좋지 않아 오늘 장사는 쉬겠다고 하며 이걸 나에게 맡겨두고 간 것이다. 네, 그리 말하기는 했지만 하필이면 아버지에게 이걸 맡기고 갔을까? 누구든 아버지를 믿고 이런 것도 맡기고 하며 지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무더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순분 여인의 것이다. 몸이 좀 회복된 듯한 이순분은 다시 행상을 시작해 볼까 해서 어시장에 나왔지만 막상 나와보니 아직은 몸 상태가 여의치 않았다. 물건만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갑자기 아랫뼈의 통증과 함께 현기증이 났다. 급히 시장 한옆으로 비켜나 양푼을 엎어놓고 그 위에 앉아 안정을 취했다. 아까부터 멀리서 일을 지켜보고 있던 무더기는 하던 일을 마저 급히 마치고 그에게 달려왔대. 아니, 아직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시군요.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쉬도록 하시지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하며 아랫배를 누르며 눈을 감는다. 무더기는 알겠습니다. 제가 얼른 나가 진정제를 사오겠습니다.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말하기가 무섭게 빠른 걸음으로 거리에 나가 약을 사오는 것이 아닌가. 어서 이걸 드시지요. 그에게 약을 끝내준다. 아직은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무리였나 봅니다. 이 약 드시고 오늘은 쉬도록 하세요. 아침에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럴까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약을 드셔보세요. 몸살약과 진정제입니다. 아이, 이렇게 약까지 사다 주시고 죄송해서 어떡하지요? 하며 약을 받아 마신 다음 고개를 가볍게 흔들어 본다. 아무래도 오늘은 쉬어야겠어요. 그나저나 박선생님 저보다도 어서 가서 일을 보셔야죠. 누가 불러주어야 일을 할 게 아닙니까?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 서둘 것도 없지요. 그리고 아침용들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일을 것이 아니라 이 양푸는 내가 집에다 보관했다가 내일 아침에 이리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까운 곳에 제가 살고 있으니 잠깐 들렸다가 이 양푸는 거기에 두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좋고 모레라도 좋으니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부는 잠깐 생각하다가 양푼을 들고 집으로 가느니 어차피 내일 또 이곳에 올 텐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박씨가 산다는 집까지 찾아간다는 것이 좀 그렇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약까지 사다 주며 보살펴주는 따뜻한 사람의 집을 알아둔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 뭐 어떻습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따라오십시오. 그는 양푼을 리어카에 싣고 앞서 나간다. 잠시 후에 도착한 그의 집은 단칸방에 부엌이 딸린 사글새 집이었대. 이승부는 조심스럽게 무덕의 뒤에서 묻는다. 아주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네 오래전에 나가고 지금은 이렇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가셨다니요? 네 그렇게 되었지요. 한 십여 년 전에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럼 지금까지 혼자 살고 계셨던 말씀이네요? 네 딸아이와 같이 살다가 딸아이는 2년 전에 시집 보냈지요. 지금은 그 아이가 자주 찾아와 보살펴주기도 하고요. 무덕이는 한참 말을 하지 않다가 권한다. 양푼은 이 문 앞에 두시면 됩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기왕 오셨으니 잠깐 들어와 차라도 한잔 드시고 가시지요. 몸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약 먹고 난 다음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이제 집도 알고 했으니 양푼을 여기에 두고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아니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섭섭하지요. 잠깐만이라도 들어와 쉬셨다가 가셔야죠. 권한은 그의 표성이 너무도 진지했다.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가서 꽤 넓은 방에는 벽면마다 책꼬지에 책이 가득 차있었다. 이 책들은 하며 순부는 깜짝 놀란다. 이분은 짐꾼 노릇을 하고 있지만 단순한 짐꾼이 아니란 사실에 더욱 놀랐다. 이렇게 많은 책을 보는 어른이 어떻게 어시장 짐꾼 노릇을 하시는 것이요? 책을 많이 읽었다고 어시장 짐꾼 노릇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 자신이 즐겁고 좋아서 하는 일은 좋은 것이요. 또 그것은 행복한 것이고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하고 있다면 그것이 서로 화려하고 수입이 좋은 일이라고 해도 결코 행복한 일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일이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어시장에서 허들의 짐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하고 있고 이것을 조금 더 불행하다든가 열등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이런 어시장의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치열한 삶의 현장 뜨거운 열기 등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이런 귀한 기회를 삶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것이지요.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는 여기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저의 가출한 아내에 대해 궁금하시겠지요. 사실 가출한 아내에게 나는 많은 삶의 고통을 있게 한 죄인이랍니다. 아내가 가출한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도 잘 모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원인은 나의 무능으로 야기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방에 들어올 때 전열기에 올려놓았던 커피부터의 뜨거워진 물로 커피 두 잔을 만들어 내놓았다. 자, 어서 드시지요. 호랍의 신세로 뭐 별로 대접해 드릴 것이 없군요. 별 말씀을요. 그리고 지금껏 호칭을 박시라고 해왔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네요. 앞으로는 박선생님이라 하겠어요. 별 말씀을 호칭이 무엇 중요합니까? 부르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요. 이렇게 혼자 사시는 줄은 몰랐어요. 하기야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나는 혼자 삽니다 하고 광고하고 다닐 수야 없지 않습니까? 허허허 그럴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걸요? 사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누구나 사람은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래 나는 문학을 하겠다고 학창시절부터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기 아내는 문학으로는 미래가 불안하니 사업을 하는 쪽을 여러 번 권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다는 생각으로 아내의 뜻에 따라 문학은 일단 접어두고 경험도 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재산을 투자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내는 내가 경험도 없이 너무 서두르는 것을 보고 불안했던지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시작하지 말고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동업자의 말만 믿고 너무 많은 투자를 하게 되어 이것이 실패로 끝나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어려운 시련의 삶이 시작된 것이지요. 살던 집과 가재도구도 다 팔아 빚을 막아야 했고 전세는 고사하고 사글새빵도 하나 얻을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어쩔 수 없이 운막이라도 지어 비를 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러서도 아내는 묵묵히 참아 냈고 나는 그 후에도 제기를 위해 이것저것 노력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실패로만 끝나고 말았지요. 그래서 도저히 견디다 못한 아내가 직접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수환이랄까 명석한 머리 회전이랄까 아내는 잘 헤쳐나갔지요. 거기에 비해 나는 무능하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내색도 없이 자기 일을 열심히 했고 또 어느 정도 재산도 모아 집도 하나 마련하고 별도 사업체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체라야 다방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2, 3년 동안 별 어려움 없이 잘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그동안 저축에 두었던 돈과 통장을 내놓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물론 남겨놓은 메모에는 그동안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가족을 볼 면목이 없어 떠난다고 적혀 있었지만요. 뭐 구체적인 내용이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떠난 후 한 번도 연락 없이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순부는 다 듣고는 무겁게 말한다. 네, 그렇군요. 따님이 몹시 어머님을 그리워했겠네요. 그리워한들 돌아오지 않고 또 찾을 길도 없는데 도리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단념했습니다. 올 사람이면 벌써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딸아이도 좋은 남편 만나 시집살이도 잘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저 나만 건강하게 잘 살면 되는 것이지요. 쓸데없는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어서 커피마저 드시지요. 다 식었겠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나름의 시련은 다 있게 마련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동안 많은 나를 방황도 해보고 반성도 하며 심지어는 죽을 각오로 한강대교를 몇 차례 왕복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가련한 딸아이 혜련이가 문득문득 떠올라 그것도 결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아이를 위해 살아야지 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출한 아내에 대해서는 동기야 어떻든 상의 한 번 하지 않고 가정을 버리고 떠난 일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나에 대한 평소의 불만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두가 내 자신의 무능한 탓이니 아내의 행동을 원망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일푼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부터 생각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리어카 하나로 남의 이목 따위에는 관심 두지 않고 딸아이와 둘이서 잘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한다는 생각으로 이곳저곳 야채시장의 짐꽃 노릇으로부터 오늘의 이 어시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그것을 이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또 열심히 거기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용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지요. 이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오후 시간에는 조용히 글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 또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하고 있지요. 벌써 오래전에 남편과 사별한 후 저도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은 잘 키워야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법 컸습니다만 앞으로 대학 학자금의 문제 등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어떻든 이 행상 노릇은 해야 될 것 같네요. 대학은 졸업을 시켜놔야 하니까요.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대단하십니다. 홀몸으로 아이를 키워내셨으니 말입니다. 어미로서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이런 생선 행상의 육세적인 고달펌도 고달펌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생선의 역겨운 비린내가 온몸에 뵐 뿐이 아니라 집안이 온통 생선 비린내로 가득할 때는 참으로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싫든 비린내도 이상하게 이제는 면역이 되었는지 역겹기는커녕 아무런 느낌도 없게 되었으니 생선 장수가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몸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한결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과로는 하지 마시고 좀 쉬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워야 할 의무와 그에게 학업까지 맞춰주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장기전으로 가게 되는 것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도 살피시고 끈기있게 가셔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살펴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들리겠습니다. 아니, 좀 더 쉬시다 가시지 않고요.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커피도 잘 마시고 좋은 말씀도 듣고 용기도 생겼습니다. 내일 또 뵙지요.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 모더기도 뒤따라 나왔다. 어렵고 힘드는 일이 있으면 부담없이 언제라도 말씀하세요. 저는 언제나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 신세를 진 것 같네요. 원, 별말씀을. 이 양푼은 내일 제가 어판장으로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가지러 오겠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한옆으로 놔두겠습니다. 그렇게 두고 간 양푼이었던 것이다. 일주일 후, 혜련이 다시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판장에 나가시고 계시지 않았다. 가지고 온 밑반찬을 찬장에 넣어두기 위해 찬장 문을 열어보고 혜련은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누가 마련해 놓았는지, 전에 보지 못한 그릇에, 가지무침, 도라지 나물 등 몇 가지가 정성스럽게 들어 있지 않은가. 이것은 분명 아버지의 솜씨가 아니고 여인의 솜씨임이 분명했다. 어떤 여인이 이렇게 챙겨 갖다 놓았을까 몹시 궁금했다. 그러나 고마운 일이다. 딸인 자신도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던 일을 누군가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니 참으로 고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 서운한 생각이 없지도 않았다. 언제 돌아오실지 모를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자리를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는 것이 무언지 모르게 샘같은 것이 난다. 그렇지만 아버지 혼자 계시는 외로움을 들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 그것이 다른 여인이었다고 해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전에는 안전벵이 책상 주위가 늘 쏟아버린 원고지며 책들이 질서없이 널려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다. 이것은 분명 아버지의 생활에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은 이 순부는 그날 이후 한 일주일 동안 어시장에 나오지 못하다가 오늘 처음 양푼을 가지러 무덕의 집으로 온 것이다. 그동안 여러모로 마음을 써주었던 그에게 감사의 뜻으로 집에서 간단히 마련한 밑반찬 몇 가지를 가지고 왔었다. 물론 무덕이는 어시장에 나가고 없었고 방문을 열고 보니 방안이 너무도 흐트러져 있어 그것들을 대충 치우고 그도 어시장으로 나갔다. 무덕은 이 씨를 발견하고 반갑게 다갔으며 원망하는 투로 말한다. 아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무래도 장기전을 하기 위해서는 몸을 좀 더 다스린 다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며칠 푹 쉬었습니다. 이 씨는 살며시 웃는다. 왜 웃으십니까? 박선생님은 저보고 장기전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네, 그렇지요. 장기전, 그러면요. 느긋하게 장기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덕이도 따라 웃는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어서 물건을 구입하셔야죠. 오늘은 갈치와 고등어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도 좋고 그동안 없던 어종이기 때문에 오늘은 잘 팔릴 것입니다. 혹시에서 조금 전에 제가 봐둔 것이 있는데 그걸 구입하십시오. 버스까지는 제가 실어다 드리겠습니다. 무덕이는 서둔다. 그의 보살피매에서인지 이 씨는 오늘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무덕이는 그의 생선양품을 버스에 실어주었다. 이미 어시장의 물건들도 거의 다 빠져나가 자신을 부를 사람도 없을 것 같고 해서 그도 집으로 돌아왔다. 혜련이를 보사마자 무덕이가 말한다. 어, 왔냐? 집에는 별일 없지? 아직 밑반찬은 남아있을 거다. 아버지, 반찬을 누가 갖다 주었어요? 반찬을 누가 갖다 주다니 내가 갖다 주지 않았느냐? 도리어 되물으며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방도 잘 지워놓았구나. 애썼다. 그러나 혜련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 들어간다. 아버지, 밑반찬 누가 만들어 주었어요? 다시 또 묻는다. 밑반찬을 누가 만들어 주겠니? 내가 아니면 내가 만드는 거지. 그래요. 그런데 찬장에 있는 반찬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아버지 솜씨도 아닌 것 같은데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반찬을 갖다 놓았단 말이냐? 주방으로 나와 찬장을 열어본 그도 놀랐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냐? 이상하구나. 아버지도 처음 보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없었는데 내가 나간 사이에 누가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구나. 이상하다. 누구일까? 어디 맛이나 좀 볼까? 하고 몇 점 집어먹어 보았다. 고소하게 잘 묻힌 가시무침이구나. 누군가 참 고맙기는 하다마는 옆에서 보고 있던 혜련이는 아버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둑이는 짐작하는 데가 있었다. 이는 분명 이순분 여인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혜련이는 반찬도 반찬이지만 아버지는 내가 방 청소를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방에 들어와 청소까지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틀림없이 짐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혹시 짐작하는 분이라도 계세요? 고맙기는 하지만 누군가 알고는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러기는 하다마는 아직은 짐작할 수가 없구나. 실은 얼마 전에 왔다간 이순분일 것이라 짐작했다. 침묵하고 있던 혜련이도 짐작하여 말한다. 아빠, 지난번에 양푼 맡기고 갔던 그분이 혹시 아닐까요? 글쎄다. 그 사람이면 내일도 어시장에 올 텐데 그때 물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오늘도 만났었는데 별 말 없더라. 아버지, 그분 자주 만나세요? 뭐 자주라기보다 물건 실어다 주는 일로 자주 만나는 편이지. 좋은 분이세요? 글쎄다. 아주 좋은 분이기는 하지. 그리고 예쁘기도 하고. 그래요? 나이는 몇이나 되셨어요? 나이? 글쎄다. 한 50은 좀 넘은 것 같더라마는 왜 그런 걸 묻는 거냐? 아니에요. 좀 궁금했어요. 아버지 혼자 이렇게 계시는 것이 딱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어머니는 이제 돌아오실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슨 죄인처럼 아버지 혼자 이렇게 계실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만큼 기다리셨으면 됐어요. 좋은 분이 계시면 함께 의지하고 사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너 별소리 다 하는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니 당기나 하냐? 또 함께 살만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아직은 내 마음이 열릴 것 같지가 않구나. 아빠, 저는 아빠가 함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분을 만나셨으면 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와서 도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딸이라곤 해도 아버지의 외로움까지 덜어드리지는 못하잖아요. 누군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까지 해주시는 걸 보면 아버지께 깊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서슴치 마시고 아빠가 먼저 마음을 열어보이세요. 저는 늘 아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더 이상 나이가 드시기 전에 좋은 분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제가 모시고 싶어도 아빠는 오시지 않겠다고 하시니 그저 보고만 있는 마음이 안쓰럽고 답답하기만 해요. 그렇게 마음 쓸 거 없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인지 남에게 의지하고 산다든가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것 같구나. 아무 염려 말거라. 그리고 이렇게 반찬을 갖다 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이제 짐작은 간다. 그러나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 그저 어시장에서 물건을 날아다 주며 알게 된 사이일 뿐이고 양푼을 맡겼던 사람이기도 하단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순분이라고 부평에 산다고 하더라. 아들 하나 있는데 대학 입시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야. 남편하고는 오래전에 사별하고 그 아들 하나만 믿고 살고 있다고 하다구나. 그 정도로 알고 지내는 것뿐이니 더 이상 비약하지 말거라. 그동안 며칠 나오지 않다가 오늘 처음 나오며 양푼을 가지러 오는 길에 반찬 몇 가지 만들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한번 만나 뵙게 해주세요 아빠. 글쎄다. 내가 만나서 뭐라게? 그런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다만 딴 뜻을 두고 일부러 만날 필요는 없고 기회가 오면 만나보는 거야 어떨라고. 그렇게 해서 혜련이는 돌아가고 다음날 무더기는 어판장에서 이시를 만났다. 물건 구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갈치하고 고등어를 좀 구했어요. 그럼 제가 버스까지 옮겨다 드리겠습니다. 아 참 반찬거리를 그렇게 갖다 주셔서 참 잘 먹었습니다. 마침 딸아이가 와서 그걸 보고는 이거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갖다 놓은 거예요? 하고 묻기에 나 역시 누가 갖다 놓았는지 잘 모르겠구나 하자 아빠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물무침을 만들어 올 수가 있어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주머니일 것이라 짐작은 했었습니다. 가지나물이 특히 맛이 있었습니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데 늘 저를 도와주시는 것에 비하면 부끄럽습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기쁜 마음입니다. 혹시 따님이 언짢게 생각하시나 않았습니까? 언짢게 생각하다니요. 한 번 만나 뵙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두 분이 자주 만나 뵙고 서로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까지 했는걸요. 딸아이는 내가 혼자 이렇게 사는 것을 늘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워합니다. 네. 그러시겠지요. 여자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지만 남자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따님이 더 걱정을 하는 것일 겁니다. 어서 가시지요. 오늘따라 버스에 타리는 행상들이 유난히 많이 모여든다. 힘있는 무더기는 이시의 달아이를 번쩍 들어 버스가 오자마자 맨 먼저 실어주고 업한상으로 돌아왔다. 그 후 무더기가 이승분 여인을 돕는 이런 일이 거듭되자 행상 여인들의 입에서는 박씨하고 이시의 사이가 보통이 아닌 것 같다는 입소문이 업한상에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시는 그 후에도 무더기가 있건 없건 밑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기도 하고 때로 집안을 청소도 해주는 자상한 마음으로 보살펴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혜련이와 이시가 무더기 없는 집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이날 이시는 장사를 쉬기로 하고 무더기 집안의 잡다한 일들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그의 집으로 찾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흐트러진 주방이며 어지러진 방안까지를 정돈하고 막 돌아가기 위해 현관을 나가려던 참이었다. 아빠, 혜련이 왔어요. 현관문을 불쑥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때 마주친 둘은 서로 깜짝 놀라 한 발씩 물러나며 혜련이 눈을 크게 떴다. 누구세요? 당황한 이시는 멈칫하며 말을 잊지 못하고 주저하다. 혹시 박선생님 따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네, 저는 박선생님께 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박선생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 틈나는 대로 와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막 끝내고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만났군요. 자, 그러면 막 나가려 한다. 혜련이는 얼른 그에게 좋은 부드러운 말 씨로 묻는다. 잠깐만요. 혹시 아주머니께서 이순분 아주머니세요? 이신는 나가려다 돌아서며 혜련이를 보고 그렇다고 가볍게 고개짓을 한다. 그러자 혜련이는 다시 묻는다. 아빠는 어디 가셨어요? 박선생님은 어판장에 가셨을 거예요. 박선생님도 안 계신데 이렇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저 집안 정돈을 해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났군요. 따님이라고 하셨지요? 네, 딸인 혜련이라고 해요. 바쁘지 않으시면 잠깐 방으로 들어가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지요. 바쁠 건 없지만 저는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자주 아주머니께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해서 저도 기회가 되면 한 번 만나 뵙고 싶었던 참이었는데 오늘 우연히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으니 참 잘 되었어요. 어서 방으로 들어오세요. 자, 어서요. 혜련이는 다소 친근감 있게 재촉했다. 이신는 더 이상 거절을 못하고 자신이 깨끗이 치워놓은 방으로 들어와 앉았다. 이렇게 잘 정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딸인 저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늘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만 가졌을 뿐인데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죄송한 생각이 드네요. 거듭 감사합니다. 그는 커피포트에 전열을 꼽으며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어머니께서 집을 비우시고 그 후 아버지는 저와 함께 살아왔어요. 제가 모시고 살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혼자 사시겠다고 고집하시니 더 이상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어 이렇게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린다고는 해도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60의 나이에서는 고독과 외로움은 더욱 크실 거예요. 아버지는 원래 문학을 하신 분이라 지금도 틈만 나면 글을 쓰시고 책도 읽으십니다만 사람이 사는 데는 그런 것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것도 크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께 솔직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는 과거의 어머니에 대한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의 길을 찾으시라고요. 어머니는 이제 돌아오시지도 않으실 뿐더러 만일 돌아오신다고 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요. 아버지는 오랜 세월 동안 과거의 책임감에서 몸부림치셨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똑똑히 보고 살아왔죠. 아버지의 그런 삶들은 저에게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아주머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지나친 성실성과 착하고 반듯하게 살아오신 것뿐이에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는 우정의 길동무가 되어 함께 하셨으면 하는 딸로서 강곡한 바람의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있던 이 씨는 혜련이를 바라보며 좀 당황스러운 듯하다 무겁게 입을 열었듯 외로운 아버지의 처지를 강곡하게 말씀하시는 따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아들 하나를 키우고 이제 곧 대학을 가게 되리라 봅니다만 물론 이 아이도 결혼을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독립해서 살겠지요. 그러나 나 역시 이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박 선생님은 비록 업한장의 짐꾼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나는 박 선생님을 단순히 업한장의 짐꾼으로 보지 않아요. 누구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셨고 비록 현실적인 처지로는 보잘것없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직까지 박 선생님에 대한 어떤 생각도 가져보지 않았지만 따님께서 말씀하시니 사실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제가 박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할 만한 능력있는 여자가 못되는 거예요. 나 역시 아들 하나 있는 것밖에 가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처지로 아직은 누구와 함께 산다는 생각을 가서 본 적이 없어요. 다만 박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마음씨는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 역시 외롭게 살아온 처지로 외람되게 박 선생님이 저에게 대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받아들일 만한 처지도 아닙니다. 고맙게는 생각합니다만 조심스럽네요. 그리고 뭐 특별한 그런 관계로 딱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처럼 서로 돕고 살며 외로울 때 만나 위로하고 또 함께 기쁨도 나누는 그런 사이로 말이에요. 너무 무겁게 생각 마시고 오늘의 말씀은 따님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하고 일어난다. 혜린이는 이씨의 부침성 있는 인상과 부드러운 인간미가 좋았다. 저런 분이 아버지에게 딱 어울리는 분인데 하고 생각했다. 이씨가 돌아간 오후에 아버지는 리어칼을 끌고 돌아오셨다. 아버지 이씨 아주머니 못 보셨어요? 하사 잠시 머뭇하던 아버지는 이씨 아주머니가 누구냐? 하고 반문하신다. 물론 박씨가 그걸 모르겠는가 알면서도 진적 모르는 척 한 것이다. 아빠 이씨 분 아주머니 말이에요. 눈을 약간 흘기는 듯 미소 짓는 얼굴로 바라보며 묻는다. 그 아주머니가 집에 왔다 가셨어요. 아니 그 아주머니가 집에 왜? 주방도 치워주시고 집안 청소도 해주시기 위해서였겠지요. 그래 너도 만났더냐? 예. 마침 갈려던 참이었던가 봐요. 이 문간에서 마주쳤지 뭐예요. 처음에는 웬 여사가 나머지 집에 와있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도 놀랐는지 실례했습니다. 하고 나가려는 것을 제가 혹시 이씨 아주머니세요? 하고 물어보았지요. 그러자 돌아보며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주머니를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이렇게 살펴주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분인가 궁금하기도 했고요. 하고 그냥 가시겠다는 것을 방으로 모셨지요. 그리고 커피도 함께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어요. 아빠, 그 아주머니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이라면 아빠하고 같이 가깝게 지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내가 뭘 볼 게 있다고 이씨 아주머니 같은 분이 나에게 마음을 주겠니? 그저 내가 혼자 살고 있으니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것뿐이지. 남의 고마운 호의를 꼭 해하지 말거라. 그 아주머니에게는 다 큰 아들이 하나 있단다. 물론 오래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은 그 아들을 공부시키기에도 바쁜 몸이라 딴 생각할 결렐도 없는 분이야. 그런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나 갖겠느냐?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내가 거북하구나. 쓸데없이 비하 갖는 것이 좋아.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나 해련이는 어떻게든 두 분을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했다. 이씨 아주머니도 혼자라고 했다. 그도 아버지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단지 동정심에서 집에까지 찾아와 호라비 신세인 구질구질한 살림을 보살펴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가 환경이나 체면이나 또 그동안 살아온 오랜 세월 동안 먹고 살기에 바빴던 생활에 매달려 굳게 닫혀버렸던 남녀의 마음을 쉽게 열어보이거나 그렇게 하는 일까지도 서툴게 된 것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는 과거사의 어두운 그늘들이 마음속에 너무도 깊이 드리워져 있어 쉽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아닐까. 그렇다면 이런 두 분의 사이를 풀어주고 이어주는 어떤 일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방으로 따라 들어온 혜련이는 보다 진지한 자세로 말한다. 아빠, 이씨 아주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아니, 아빠에게 관심이 없으시면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겠어요? 글쎄다. 그 사람이 날 좀 딱하게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도 보다시피 부드럽고 상냥하지 않더냐. 참 좋은 분이지. 그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다. 시정에서 힘들어할 때 내가 좀 도와주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품하시라고나 할까? 그런 생각에서 일 것이다. 그것을 오해하진 말거라. 아까 이씨 아주머니께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은근히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저 같은 보잘것없는 여인이 어떻게 박선생님과 같은 분을 모실 수 있겠느냐고 했어요. 그렇게 보면 아빠가 싫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참 내가 왜 갑자기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아직도 너희 어머니께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로 했다. 아빠, 어머니가 돌아오실 것 같았으면 벌써 돌아오셨을 거예요. 아니다. 엄마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거다. 아빠, 저라고 왜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벌써 10년하고도 3년이 지났어요. 아빠가 어머니에게 어떤 속죄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딸인 저로서는 아빠의 현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이 들어가시는 아빠를 이렇게 혼자 계시게 하고 제가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저희와 함께 살지도 않겠다고 하시며 아주머니 같은 좋은 분이 아빠 옆에 계신다면 아빠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고 저에게도 기쁜 일이라 생각되는 거예요. 서로 어머니가 지금 돌아오신다고 해도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피치 못할 사연이 있었다고 해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를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하고 나가버린 그 행위에 대해서 딸로서 할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용서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아빠에게는 죄송하지만요. 그날 이후 모덕이와 이신는 서로 만날 때마다 정과 다른 느낌이었다. 그것은 둘 사이의 마음에 혜련이가 불을 지펴놓은 것이 되었던 것이다. 모덕이는 자신도 모르게 이신가 남과 같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신 또한 모덕의 도움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어시장에서 이미 둘은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서로가 눈에 띄지 않으면 여기저기 찾게 되는 정도로 깊어지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마음과 마음은 서서히 깊이를 더하며 하루도 보이지 않으면 궁금하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서로는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벌써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고 하늘은 유난히 높다.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하게 느껴진다. 남쪽 바다에서 밀려오는 흑조의 변화에 쏘는 어송의 변화도 눈에 띈다. 요즘은 물 좋은 갈치 고등어 등이 풍족하다. 그동안 어판장이나 어시장에서는 모덕이와 이신의 사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를 둘은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외면만 하고 있기가 무척 부담스러웠다. 그러던 중 모덕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 제 아무리 강인한 체력이라고는 하지만 나의 탓도 있겠고 그동안 쌓인 과로가 겹쳐 몸살을 앓게 되어 어판장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누워있게 되었다. 이신는 아침부터 모덕이가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동안 아침 어판장에 그가 보이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 그는 오늘은 행상을 쉬는 한이 있어도 그의 집으로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집에는 그가 있는 듯 리어카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박선생님 하고 불러보았다. 그러나 기척이 없었다. 다시 좀 더 크게 박선생님 하고 노크를 하자 착 가라앉은 피곤한 목소리로 누구요? 한다. 저예요! 하고 다시 노크를 하자 문이 열리며 모덕이는 이 시를 본다. 아니 왜 행상을 나가지 않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의 표정에는 필요한 기색이 영역했다. 아니 많이 편찮으셔요? 아니에요 몸살이 난 것 같은데 좀 쉬면 나을 거예요. 그나저나 이렇게 하루를 쉬면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장기전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하루의 행상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박선생님의 소식을 모르고 나갈 순 없었어요. 아무 염려 마시고 가만히 누워 쉬도록 하세요. 제가 나가 몸살약을 사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조금만 쉬면 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순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한참 후 그는 몸살약과 피로회복을 위한 인삼복합제인 한약 11분을 사오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렇게 좋은 보약제를 11분이나 사오시다니요. 이건 너무 지나치셨습니다. 나는 본래 건강한 몸이라 이런 보약은 먹지 않아도 하루만 푹 쉬면 바로 회복되는 체질인데 고맙기는 합니다만 너무 무리하셨어요. 아무 염려 마시고 어서 약을 드세요. 전에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박선생님이 건강하셔야 저도 마음이 편한걸요. 돈이란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것인데 환자를 위해 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아침도 드시지 않으신 것 같네요. 제가 죽이라도 만들어 올게요. 그런 다음에 약을 드셔야겠어요. 한참 후 들여온 밥상에는 죽 한 그릇과 몇 가지 반찬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대. 모득은 그것을 보자 가슴이 울컥했다. 이런 밥상을 받아본 적이 얼마 만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지난 날의 아내에 대한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 부녀를 버리고 떠난 여인이다. 이제 그에 대한 미련 같은 것은 버리자고 생각했다. 박선생님 어서 드셔야죠. 갑자기 준비 없이 마련한 상이라 변변치 못하지만 따님이 두고 간 찬 몇 가지와 함께 가지고 왔어요. 아닙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받아보는 상이라 보는 것만으로도 흡족하고 기뻅니다. 몸도 이제 다 나은 것 같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서 드시고 약도 드셔야죠. 그래야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업한장에서 다시 뵐 수 있을 게 아니에요. 저는 박선생님이 안 계시는 업한장은 쓸쓸하고 주인이른 나그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모더기는 잠잠고 있다가 감격한 듯 이시의 행상에 시달려 거칠어진 손을 덥석 잡으며 이어서 참말 죄송합니다. 저 같은 못난 놈에게 그렇게 마음을 두고 계셨다니 부끄럽고 또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별로 힘도 되어들이지 못했는데 더욱 손에 힘을 주는 모더기는 마음마저 흑약해졌는지 이시를 보는 눈에는 이미 기쁨의 이슬이 맺혀있었다. 이시도 주저없이 그의 손을 꼭 맞잡으며 말한다. 박선생님 건강하셔야 해요. 저는 오래전부터 선생님께 이미 반은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업한장에 오는 것도 선생님이 계시고 또 선생님이 뵙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행상도 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믿고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가도록 해요. 네? 모더기는 억센 팔로 여인을 가슴으로 끌어안았듯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여체의 부드럽고 따뜻함을 가슴으로 느끼며 그동안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마음도 이제는 애틋한 마음으로 이시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순분 또한 일찍 돌아간 병약한 남편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믿음직스럽고 포근한 남성의 채취를 처음 접해보는 순간 모덕의 존재가 더욱 큰 신뢰로 다가왔다. 이 여사, 그동안 나는 너무도 무능하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여사를 마음에 두고 좋아했던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만 그 마음을 나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께서 지금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니 저는 더 이상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우리의 관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사께서는 아드님이 있고 또 그 아드님의 학업을 맞춰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런 관계가 아드님의 학업에 정신적인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딸 해련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여사를 기쁘게 반기는 쪽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 여사의 아드님에 대해서는 숙고하셔야 합니다. 이 순부는 무거운 표정으로 그의 가슴에서 떨어져 나오며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다. 사실 남편이 임종할 때 건의 난 겨우 돌을 넘긴 때였다. 남편은 임종하면서도 건의를 잘 키워달라고 부탁했으며 이 씨 또한 잘 키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건의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젊은 나이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몸으로 세상에 던져져 많은 유혹과 힘들고 흠한 삶을 겪으며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씨는 여구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도 포기한 채 집안을 돕다가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어 결혼 후 아들을 하나 얻었으나 병력한 남편은 곧 죽고 말았대. 남편이 죽고 난 다음 그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잘 키우는 일뿐이었대. 그동안 참으로 억울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나도 여사이고 나에게도 인생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있는가 조차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아둥바둥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던 그에게 남자의 따뜻함을 비로소 느끼게 해준 것이 무덕의 다승함이었다. 그러나 그런 무덕의 다승함과 따뜻함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자식놈의 무언의 그늘이 가로막는 것이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 씨는 상귀된 얼굴로 무덕을 바라본다. 선생님, 어떻든 저는 선생님과 헤어져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식놈 때문에 한 울타리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저는 선생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간 다음 기회를 봐서 박 선생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어요. 하는 그의 눈에는 안타까운 눈물이 맺혀 있었듯 그동안 상막하게만 살아왔던 무덕의 마음에도 이 씨의 애성어린 마음이 전해진 탓인지 그도 다시 손을 뻗어 그를 힘있게 가슴으로 끌어안고 어깨를 토닥여 주었대. 이 여사, 우리 소급히 서둘지 맙시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때가 물을 익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나는 이 여사가 원하는 대로 기다릴 것입니다. 장기전 장기전 아시지 않습니까? 하사 이 씨도 고개를 들고 무덕을 바라본다. 선생님도 수줍은 듯 상귀된 얼굴로 무덕을 바라보다 그의 입술을 더듬어 뜨겁게 입맞춤을 한다. 목석같은 무덕이도 기다렸다는 듯 함께 끌어안고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을 열어 그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끼는 황홀한 그것이었대. 그리고 누구랄 것도 없이 그동안 사화산으로 잠재되어왔던 뜨거운 불꽃은 드디어 화라산으로 촉발되어 둘의 몸은 무화의 불꽃으로 타올라 참으로 오랜만에 황홀한 절정의 순간에서 깊고 아름답게 하나 되는 기쁨을 만끽했다. 이승부는 무덕을 포근한 품에서 행복했다. 아이 참 선생님도 아침을 드셔야 하는데 그만 죄송해서 어떡하나? 약도 드셔야 하고 생각 없이 죽도 다 식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죽이 식은데 왜 어떻겠습니까? 이 여사의 뜨거운 기를 받았는데 이제 약 따윈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참 그래도 안 돼요. 죽도 드시고 약도 드셔야 해요. 무덕이와 이시는 참으로 육시평생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며 얼마만의 기쁨이었던가 무덕은 가출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도 중매 결혼이었고 이렇게 살뜰한 감성을 느껴볼 사이도 없었다. 혜련이는 전과는 달리 근래에는 몸에 이상이 생겼는지 피곤하고 짜증이 자주 나기도 했다. 그동안 아버지도 찾아뵙지 못하다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가 본 결과 아기를 가진 것이 벌써 2개월이 지났다는 의사의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혜련이는 이 기쁨을 아빠께 먼저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시각이면 업한장에 나가 계셨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인데 웬일인지 리어카가 그대로 있고 옆에는 낯익은 양푼이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웬 여자의 신발이 아버지의 신발과 함께 놓여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조차 모르는지 안에서는 여자의 말소리가 들린다. 아버지가 민망해 하실까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잠시 머물며 생각하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저의 아들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 후 적당한 때에 제가 말하겠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낯선다. 서둘지 마시고 우리로 해서 아들의 학업에 정신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장기전, 장기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이 끝나서 선생님도 하며 애교 섞인 말투와 아버지께 입맞춤을 하는 듯한 뜨거운 열기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혜련은 소용히 밖으로 나왔다.